7월 11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후 주가지수가 급등했다고 현지시간 10일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이날 미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을 통해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증언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투자와 제조업 생산과 함께 기업투자가 상당히 둔화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켓워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하폭이나 향후 추가 인하계획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탈중앙화통신 인프라블록체인 반타 네트워크가 미국 해지펀드 율리시스 캐피털로부터 200만 달러 상당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해지펀드 율리시스 캐피털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모체인과 테라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율리시스 측은 반타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실시간 데이터 연결 기술과 발빠른 상용화 사례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반타 토큰을 일부 블록딜과 장래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가 이용자들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폴로니엑스는 세계 80개국에 있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이체하면 해당 자금이 직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에 따라 폴로니엑스 이용자들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입도 가능해졌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비밀리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시간 10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관리자의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채용 공고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개발, 관련 제품과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자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